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98편 금나라의 멸망과 몽골군의 3차 침공 극본 이상납 연출 임종성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종 20년 12월에 지금의 평양에 해당하는 석영에서 필현보와 홍보건이란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러자 최후가 가병 3천명을 보내서 그들을 진압했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반란의 주도자 중에서 필현보의 경우에는 관군에게 붙잡혀서 처형됩니다 고려사에는 최후가 가병 3천명을 보내서 북계 병마사 민희와 함께 반란군을 토벌하여 필현보를 붙잡았다 필현보는 서울로 보내져서 저자에서 요참형에 처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참형이 나왔는데 이 요참형이란 중죄를 범한 자의 허리를 잘라서 죽이는 형벌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란을 주무한 또 한 사람인 홍보건이 몽골로 도망을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홍보건은 서북면 지역의 토우 세력입니다 몽골이 처음 고려에 들어왔을 때 이미 강동성의 거란족을 공격하러 왔을 때 그때부터 이미 홍보건의 아버지 홍대순이 몽골과 손을 잡고 향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집안은 계속 고려인이면서도 몽골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고 이때 몽골의 2차 침략 이후에 고려를 떠나서 몽골로 아주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끌고 있던 고려의 민호들을 군사적인 기반으로 해서 몽골 안에서도 일정한 세력을 갖게 됩니다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의 해당 기록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홍보건의 아비인 홍대순과 그의 동생 홍백수 그리고 홍보건의 아들 딸들은 사로잡았으나 홍보건은 도망쳐서 몽골로 들어갔다 뒷날 홍보건은 몽골에 의해 동경총관으로 임명되어서 몽골에 항복한 고려의 40여 성을 통솔하였다 홍보건은 고려에 다해 온갖 충상을 하면서 원나라 군사들의 앞잡이가 되어 왕래하였다 이렇게 되자 최후는 붙잡았던 홍보건의 아비 홍대순에게 대장군의 벼슬을 주고 홍보건의 동생 홍백수에게는 낭장계급을 부여합니다 이들이 몽골의 앞잡이가 돼서 고려에 대해서 횡포를 일삼은 것은 홍대순과 홍보건 부자에 그치지 않고 홍보건의 아들인 홍다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 홍시 일가의 3대에 걸친 몽골에 대한 부역행위에 대해선 앞으로 관련된 사건을 다룰 때 아주 상세히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서의 기록에는 이 반란 사건의 마무리가 이렇게 된 것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은 모조리 섬으로 강제해지시키니 드디어 석영이 폐허가 되었다 개경과 더불어 또 하나의 서울이었던 석영 즉 평양 지역이 이때의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석영이 사람 하나 살지 않는 지역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일까요? 숙명여대 박종진 교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당시에 지배층 입장에서 석영이 폐허가 되었다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공식 관청이나 관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없어져버렸다 그런 정도 의미로 생각을 해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이 다 없어져버렸다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에 농터도 있을 거고 집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새로 가봐야 갈 데가 없죠 어딜 가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폐허가 됐다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또 역시 합리적인 설명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박종진 교수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고려사 저료를 보면 한 달 뒤인 고종 21년 정월의 기사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왕은 병부시랑 홍균을 보내서 석영을 안무하게 하였다 반란 진압 등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조정에서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백성들이 여전히 석영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고종 21년 2월 최공아, 북방의 변경에서 동진의 상황에 관한 첩보를 전해왔습니다 동진이라면 이미 두어 달 전에 몽골군에게 정복당해서 망한 나라가 아니냐 그런데 새삼스럽게 동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냐 동진이 망한 뒤로 몽골의 군사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상주하면서 우리 고려를 침공하려고 위협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몽골 측에서 기병 백여 명만을 동진에 남겨두고 모두 철수했다는 보고가 입수되었습니다 오, 그래 그렇다면 그쪽은 당분간은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지만 이제 동진이 몽골에 복속돼 버렸으니 결국 우리 고려의 적국이 된 셈이로구나 그렇다면 방어해야 할 국경이 늘어난 셈인데 때로는 고려의 변경을 침공하기도 했지만 공동의 적인 몽골의 대항에서 고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동진국은 고종 20년 9월에 몽골군에게 완전 점령돼서 멸망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동진은 포선만로가 세운 나라입니다 이 동진은 몽골이 강성해질 때 몽골에 협력하기도 하고 몽골과 대립하기도 하고 이런 태도를 계속 바꾸는데요 결국에 몽골에 의해서 고종 20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동진의 몽골군이 상주하게 되고 동진에 상주한 몽골군은 다시 또 고려를 공격하는 그런 천병이 되어서 이 고려로서는 몽골과의 사이에 하나의 완충지대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동진국은 고려와 몽골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는데 몽골에 복속돼 버림으로써 이제부터 고려는 몽골 측의 위협에 보다 직접적으로 노출된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제 고려와 몽골 간에 벌어진 제2차 전쟁 즉 몽골군의 제2차 침공을 정리할 차례인데요 고려는 그 전쟁에서 고려 정벌을 총지휘해오던 살레탑을 처인성 전투에서 사살했고 그러자 몽골군이 군사를 물려서 본국으로 퇴각함으로써 제2차 여몽 전쟁은 고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학계에서는 몽골군의 고려 침공을 크게 나누어서 총 6차례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고려가 승리했던 전쟁은 살레탑이 사살됐던 제2차 여몽 전쟁이 유일했습니다 이 전투에서의 승리로 인한 자신감이 고려가 30여 년 동안이나 몽골군에 맞서서 항쟁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을 것이라고 이익주 교수는 분석합니다 그런데 고려와 몽골 간에 벌어졌던 전쟁에 대해서 그 실상을 냉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2차 여몽 전쟁에서 고려가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때 고려로 쳐들어온 몽골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고려사 사료에는 그 당시 몽골군의 병력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대체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보면 몽병 수백기, 몽병 수십기 이런 식의 자료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몽골 기병의 대규모 침략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전투가 전국에서 일어났다기 보다는 몽골이 고려를 침략해 들어오는 침략로를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몽골이 서역정벌에 나서거나 혹은 금나라정벌에 나설 때처럼 대규모 군사를 투입해서 전면전을 하자고 덤벼든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고려와 몽골이 전쟁을 했다고는 하지만 몽골이 거쳐가는 침공로를 중심으로 전투가 벌어졌을 뿐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된 것은 아니었다는 분석입니다 그 당시 몽골의 주된 공격 대상은 중국의 금나라와 남성입니다 따라서 주력부대는 중국 쪽으로 가고 있었고 고려 쪽에는 아마 그 가운데 일부가 들어왔을 것인데 고려를 공격한 이유는 아마 혹시 모르는 고려와 금, 고려와 남성의 연합의 가능성을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몽골의 침략루트가 언제나 의주로 압록강을 넘어와서 언제나 경상도 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몽골 사람들의 지리인식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고려와 일본까지를 염두에 둔 군사작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몽골군은 금나라나 남성 등의 국가를 주 공격 대상으로 삼아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배후를 차단할 목적으로 고려를 친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물론 고려의 끈질긴 대몽항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가령 살레탑의 죽음으로 마무리된 제2차 전투의 결과를 두고 고려가 당대 최고의 군사대국이었던 몽골과 전면전을 벌여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어서 오십시오 최고의 군사대국은 군골과 관청 건설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라 했는데 어찌 이리 진척이 더딘가 워낙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니 의무가 많이 모자랍니다 알겠다 전국 각도에서 장정들을 추가로 징발하여 지원해줄 터이니 기한 내에 공사를 마쳐야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2월에 연등 행사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 보문사 건립 공사는 어찌 되고 있는가 사찰터로 지정된 구역에 있는 민가를 개조해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찰 건물만 지어선 안이 될 것이다 수레가 다닐 길을 닦는 공사도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야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최고 도읍을 강화도로 옮겼으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군골과 관청으로 사용할 건물을 마련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어디에다가 어떤 건물을 어떤 규모로 지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고려사에는 다만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고종 21년 정월에 여러 도의 장정들을 징발하여 군골과 관청을 짓게 하였다 같은 해 2월에 연등회가 열렸으므로 왕이 봉은사에 갔다 전에 참정을 지낸 차척이 죽었으므로 그가 살던 집을 봉은사로 삼고 인근의 민가를 헐어서 임금의 수레가 다닐 길을 넓혔다 당신은 비록 도읍을 옮긴 초창기였으나 구정과 궁전 그리고 사원 등의 일체 시설을 모두 송도에 있던 이름과 같게 하였고 팔관의 연등회, 분양 등을 모두 종전의 방식대로 하였다 우선 알아두어야 할 명칭이 있는데요 강화에는 본래 현을 두었었는데 도읍을 옮기면서 강화 군으로 승격시키고 섬 전체를 강도라고 했습니다 강화도 할 때 그 강자에다 도읍을 의미하는 도자로 된 말입니다 송악, 즉 개경에 있던 도읍을 송도라 했던 것처럼 강화에 들어선 고려의 수도를 강도라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어쨌든 천도 자체가 갑작스럽게 결정됐고 도읍으로서의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옮겨왔기 때문에 궁궐이나 관청 등의 시설을 건설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겠죠 한신대 안병호 교수의 얘기입니다 몽고군이 제1차 침입을 했다가 철수한 직후에 고려는 강화로 수도를 옮겨서 적극 항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도에 따른 궁궐을 만들게 됐는데 그 궁궐이 일단 완성되는 것은 고정 21년 2월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궁궐을 지었다고 할 수 있고요 궁궐을 짓기 위해서 여러 도의 백성들을 징발해서 공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궁궐을 지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고정 31년 8월 달에 강안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개축한 기록이 나오고요 이렇게 볼 때 아마 중심이 되는 그 본궐은 고정 36년쯤 해서 마무리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궁궐을 짓고 관청이나 사찰을 짓는 공사는 실권자인 최후의 주도로 진행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왕인 고정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대왕 폐하, 황송하오나 폐하의 처소를 다시 옮기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황송하옵니다 알겠소 궐을 짓는 공사가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 터에 비록 임금이라 하나 이만한 불편은 감수해야지요 고정 21년 2월에 왕이 궁궐 짓는 일과 관련하여 대장군 송서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워낙 급작스럽게 천도를 하다 보니 궁궐을 짓는 공사 중에 임금이 머물 마땅한 곳이 없어서 처소를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던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별궁과 이궁 등의 명칭은 물론이고 봉은사를 비롯한 각 사찰의 이름까지 개경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려의 궁궐은 강화도에 어디에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강화도에 가면 고려궁지, 즉 고려의 궁궐터가 사적으로 지정돼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의 강화 고려궁지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에 있는 고려시대의 궁궐터로서 사적 제133호이다 이곳은 고려가 몽골군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도읍을 송도에서 강화로 옮기는 1232년부터 다시 환도하는 1270년까지 39년간 사용되던 고려의 궁궐터이다 사전에서는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장소를 고려궁지로 이렇듯 단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자리에 고려의 궁궐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고고학적인 근거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공주대 윤용혁 교수의 얘기입니다 90년대 초에 발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무엇 때문에 했냐면 외규장각 있지 않습니까 외규장각 도서 문제가 되면서 외규장각의 건물이 거기에 겹치거든요 그래서 외규장각 터를 발굴을 했어요 그때 보고서도 나왔고 그렇습니다만 그때 보니까 고려시대 건물터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년에 와서 고려 궁궐 관련 조사를 몇 차례 강화 보내서 했습니다만 고려 청자편이라든가 이런 건 나왔습니다만 고려시대 궁궐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고려시대의 유구 건물터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로 볼 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됐고요 고려사 지리지 강화현 편과 조선시대의 세종실록 지리지 강화도호부 편을 보면 고려의 궁궐은 강화부의 동쪽 심리지점에 있는 송악리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은 갑곳진 근처에 해당하기 때문에 궁궐이 들어설 자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현재의 장소를 고려 궁지로 판단해서 사적으로 지정했을까요 지금 현재는 명확하게 고려 궁궐의 그 건물터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편의상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거고요 거기 이제 정한 것은 조선시대에 그쪽에 행궁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행궁이 있었고 그래서 궁궐의 입지라고 하는 것이 함부로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조선시대 행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바로 그 뒷산이 진산에 해당되는데 송악산이거든요 개성하고 마찬가지로 송악산의 기슬에 있는 산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점에서 조선시대 행궁의 위치가 고려시대의 궁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병동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거고요 또 거기 근거에서 사적으로 지정을 했고 이렇게 되는데 윤용혁 교수가 고려 몽골 전쟁사에서 기술한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이병동은 송악산의 이름이 개경에서 따온 것이므로 강도의 신궁도 개경에서와 같이 송악산을 주산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 강화 송악산 아래쪽의 지형이 개경의 그것과 방불안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 전쟁 시 강의 연안으로부터 침략군을 방어하기에 알맞은 곳이어야 한다는 지리적인 조건 그리고 성과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곳을 고려의 궁궐이 있던 터로 보았으며 역사학자 김상기 또한 그 견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곳이 고려의 궁궐터가 맞다 하더라도 고려의 궁궐이 들어서 있던 곳이 단지 그 공간뿐이었을 것이라고 믿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안병우, 윤용혁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날 사적으로 지정한 곳만이 아니고 서쪽에 있는 궁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관전, 강안전 이런 건물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견해도 있고요 현재 강화군이 중심이 돼서 문원조사, 현지 지표조사 이런 것들을 수행을 했는데 향교 주변에서 고려 청자가 다량으로 출토가 되고 있어서 아마도 이 근처가 고려 궁궐지였던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딱 사적으로 지정해 놓은 곳만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지역이 고려의 궁궐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정된 면적은 실제 면적보다 훨씬 적은 면적이 지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개경에 있는 만홀대하고 비교하면 30분의 1 정도가 지정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리 적었다 하더라도 현재 지정된 구역 면적보다 훨씬 더 넓었다 이렇게 5배가 될지 10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넓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주변에 가서 보시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구역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윤용혁 교수는 사적으로 지정된 지금의 장소에서 유구, 즉 건물터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곳이 궁궐터의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중심부는 아닐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고려에 도읍이 자리했던 곳인 바에 그 핵심인 궁궐터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사 발굴 작업과 연구가 진척돼서 명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역시 좀 딱딱한 얘기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후가 강화천도를 강행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몽항쟁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궐이나 관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몽골군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시설이었겠죠 그래서 당시 고려는 강화도에 내성과 중성, 외성 등 세 겹의 성을 쌓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안병우 교수의 얘기입니다 강화로 천도한 이후에 세 개의 성을 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성, 외성, 그리고 중성 이렇게 세 개의 성을 쌓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성은 천도한 직후인 고정 19년 무렵에 그리고 외성은 그 이듬해에서부터 24년까지 그리고 중성은 고정 37년에 완성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또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아마도 내성은 궁성이었던 것 같고요 중성은 도성이고 외성은 해안 방어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제일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려에서 수축한 성곽의 경우 그 위치와 형태 혹은 그 범위가 어떠했는지 밝혀졌을까요? 학자들 간에는 내성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두고 아직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용혁 교수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의견 차이가 있는 중요한 이유는 역시 고각적인 그런 조사가 잘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헌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혼선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만 외성은 바다 쪽하고 연결해 가지고 바다 해안 방어선 이것이 틀림없는 것 같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내성인데 내성은 보통 우리가 지금 가면 강화산성이라는 게 지금 가면 있거든요 보수도 해놓고 그래서 강화산성은 쭉 이렇게 둘러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 강화산성은 사실은 고려시대 거라기보다는 접순시대 숙종 때 병자로 후에 이게 주로 수축된 것이기 때문에 강화산성 가지고 고려시대 거 얘기하게 되면 상당히 좀 정확하지 않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미흡합니다만 어쨌든 강화도에 들어선 도읍 즉 강도가 대체로 이러하이러한 모습을 갖추었을 것이다 하는 점을 나름대로 상상하면서 그곳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고려의 역사를 탐색해 나가기로 하죠 고종 21년 3월 대왕 폐하 대장군 조숙창을 잡아 가두었사옵니다 뭐라 하였소? 조숙창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이오? 지난번에 홍보건과 필연보가 석영에서 역도들을 모아 반역을 도모하였던 사건이 있지 않았사옵니까? 모반을 주도했던 홍보건은 국경을 넘어 몽골로 도주했다 하지 않았소? 필연보는 저잣거리에서 요참의 형벌로 처단했고 하운데 그 반란사건의 연루자가 또 있사옵니다 그가 바로 대장군 조숙창이옵니다 아니 조숙창 그자가 대왕 폐하 3년 전에 몽골군이 처음으로 압록강을 건너 우리 강토를 진범했을 때 조숙창 그자가 했던 일을 기억하시옵니까? 기억하다마다요 당시에 몽골의 살레탑에게 함신진을 내어주고 항복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부터는 아예 몽골군의 앞잡이 노릇을 해 나라에 해를 끼친 대역죄인이옵니다 그래서 어찌 차결할 셈이오? 우리가 몽골과 결사항전을 하기 위해 강화로 천도를 한 마당에 그런 대역죄인을 품고 갈 순 없는 일 아니겠사옵니까? 그자의 목을 배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최공의 뜻대로 하시오 고려사의 기록에는 조숙창이 기시형을 당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시형이란 죄인의 목을 밴 다음 그 시체를 저잣거리에 내버리는 형벌을 읽었습니다 몽골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고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숙창은 그 당시에는 처벌을 받지를 않았는데요 이때 조숙창이가 죽임을 당한 것은 석영에서 일어났었던 홍복원 그리고 필현보라고 하는 사람이 관련된 반란사건에 연계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필현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석영의 장교였다고 그러고요 홍복원은 그 유명한 홍대순의 아들로서 몽골군한테 일찌감치 항복한 그런 집안 사람이죠 명목상으로는 조숙창이 필현보와 홍복원이 주동이 된 반란사건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란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이나 지나서 조숙창을 처형한 점으로 봐서 순전히 그 죄목만으로 처형됐다고 보기엔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몽골군의 제1차 침공 때 싸워보지도 않고 자신이 지키고 있던 함신진을 살레탑에게 들어받치고 몽골군의 향도 역할을 했던 데 대한 음징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함신진을 하는 게 의주지 않습니까? 의주라고 하면 그야말로 거기가 건너오는 길목이고 아주 중요한 데인데 그거 갖다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빗장을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 못했죠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몽골 1차 침략 이후에 마무리 질 때는 몽골에 대해서 계속 정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에서 조숙창 같은 사람하고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죠 그런데 이제 고정 19년에 선도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바뀌는 거고 그동안엔 조숙창이 몽골을 배우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어찌하지 못했지만 이제 몽골과 본격적으로 항전을 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으니 몽골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서 본보기로 처단을 한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조숙창이 처형되고 나서 두 달쯤 뒤에 또 한 사람의 무인 장수가 세상을 떠납니다 대왕 폐하! 시중 김치려가 간밤에 세상을 떠났다 하옵니다 뭐요? 어허! 이 막중한 시기에 지혜와 경륜을 갖춘 김시중이 세상을 하직하다니 참으로 해석한 일이오 김치려가 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고려가 몽골군과 연합해서 거란을 상대로 싸울 때 조숙창의 아버지 조충과 함께 강동성 전투를 이끌었던 바로 그 장수입니다 조충을 도와서 고려와 몽골이 형제 맹약을 맺는 데에도 중심 역할을 한 인물이죠 고려사에는 어떤 인물이나 사안에 대한 사신의 평설이 간헐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김치려의 사망기사 바로 뒤에는 이재현의 논평이 실려 있습니다 그 일부 문장을 소개하기로 하죠 우리 태조가 나라를 세운 뒤로 고종에 이르기까지 300여 년이 흘렀다 그런데 최씨 부자가 대를 이어 정권을 잡아 안으로는 견고한 병갑에 의지하여 권력을 전행하고 또 밖으로는 나약한 군사에게 전투의 책임을 맡겨놓고서 공을 많이 세운 자를 의심하니 이런 때에는 공을 세우려 힘쓰는 일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국가의 안위가 판가름 나는 급박한 상황에서 멀리 있는 나라와 연합하고 가까운 나라를 공략하였다 그리하여 몽골이 일어나던 초기에 종족 간의 맹약을 정하고 국가를 안정되게 하였으니 어찌 걸출하고 제지가 있는 신하라 안위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이재현은 나약한 군사들을 몽골과의 전쟁으로 내몬 최씨 정권을 비판하는 한편으로 강동성에서 조충과 함께 몽골과 형제 맹약을 했던 김치료의 행적을 일컬어 나라를 안정되게 만든 공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평, 사신활 이런 것 중에 익재의 것이 제법 들어있는데요 익재는 역시 원간섭기에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고 또 원에 가서 생활을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가 원에 복속돼 있는 상태에서는 역시 고려 중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역사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재현은 나중에 고려가 원나라에 복속된 상태로 있었던 이른바 원간섭기에 주로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원나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얘기죠 이재현이 활동했던 시기는 말하자면 원나라 간섭기이지 않습니까? 원나라 간섭기고 또 김치료라고 하는 인물은 몽고와 고려가 처음 관계를 갖게 됐을 때 형제의 명약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협약이 이루어졌던 데 아주 공헌을 했던 인물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원간섭기 있어서 여원관계 맥락하고 처음에 몽고와 고려가 접촉했을 때 그 시기에 맺어지는 외교관계 맥락이 이게 어떤 점에서 상당히 일치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따라서 이재현이 평가하는 그런 몽고에 대한 부분 또는 원나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일치점에 근거해가지고 역시 김치료 장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꾸어서 설명을 하자면 김치료가 세상을 떠난 때는 최후가 강화로 막 천도를 한 시기였기 때문에 몽고에 대한 항전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재현이 김치료라는 인물에 대해서 논평을 한 때는 이미 고려가 몽고에 복속되다시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몽고와 형제 맹악을 맺었던 김치료의 행위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윤용혁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이번엔 당시 고려의 귀족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도참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종 21년 7월 한 승려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 폐하 구군을 융성하게 하고 종묘와 사직을 오래도록 지켜낼 수 있는 비책을 삼가 구하려고 하옵니다 그 비책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도참에 의하면 부소산에서 갈려져 나온 것이 좌소로서 아사다리라 하온대 이는 옛날의 양주 땅이옵니다 만일 거기에다 궁궐을 짓고 대왕 폐하께서 거기 계시게 되면 나라의 운명을 800년이나 더 연장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폐하, 소승이 말씀드린 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을 듣고 고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종 21년 가을 7월에 4시 200전을 보내서 어의를 남경의 임시 궁궐에 봉환하였다 남경은 지금의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한 승려가 일러준 도참설을 따르자면 국왕이 강화도를 떠나서 지금의 서울 어디쯤에다 궁궐을 짓고 그곳으로 처소를 옮겨야 나라의 운명이 800년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의, 즉 임금의 옷을 가져다가 그곳에 마련한 임시 궁궐에다 봉환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한 번에 그치질 않습니다 고종 21년 11월에 태조의 신어를 개경의 수창궁에 봉환하였고 이듬해 2월에는 역시 태조의 신어를 받들어 남경 새 대궐에다 봉환하였다 신어란 임금의 초상을 읽었습니다 태조 왕건의 초상을 개경의 옛 궁궐과 남경의 상징적으로 새로 지은 궁궐에 봉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3월에서 5월까지는 왕의 옷을 남경 대궐에 봉환하였다가 7월에서 10월까지는 옛 서울인 개경의 강안전에 옮겨 봉환하고 11월에서 다음의 2월까지는 또 남경에 봉환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였다 임금의 옷을 지금의 개성과 서울의 궁궐에 서너 달씩 순회해서 봉환하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종 22년 8월 기사에는 천문관의 말에 따라서 조정의 백관들이 태양을 향해 절을 하면서 병난이 끝나기를 기원했다고도 했고 또 석 달 뒤인 11월의 기사를 보면 이러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천문관이 왕에게 이르기를 대거래 북쪽에 따로 집 한 채를 짓고 연만더 가 위노왕 신주 도량을 설치하여 병화가 없도록 기원하도록 청하였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평안하지 않은 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도참설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궁전을 갖다가 이궁을 갖다가 새로 어디다가 짓는 것이 좋다 그러면 또 이궁을 갖다가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왕이 어디가 있으면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처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건물을 그때마다 짓고 일일이 왕이 거기 가서 잇고 이런 건 실제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한 가지가 해결방안 한 가지가 왕 대신에 왕의 의의를 일정기간 거기다 놓고 그런 걸 통해가지고 그런 처방의 효과 이런 걸 기대하고 이런 데서 이런 여러 가지 부산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참 사상에 따른 행위라고 보이는데요 왕의 옷을 갖다가 봉환하는 것은 왕이 순주하는 것 그것을 대신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기사에 뒤이어서 바로 부소산 좌소에 궁고를 짓고 임금이 거기에 옮겨가서 거주를 하면 국가의 운명이 800년 연장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분명히 풍수 도참에 근거를 둔 이른바 연기 사상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때는 전시이기 때문에 왕이 직접 순행을 할 수가 없어서 어의를 대신 가골에 봉환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고려를 불교 국가라고 읽었습니다만 불교뿐만이 아니라 풍수, 도참, 도교, 점술 등 여러 사상이 당대의 고려 사람들에게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미 우리가 탐색했던 희종 2년 즉 서기 1206년 3월의 고려사 저력 기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왕은 최충헌을 책봉하여 진강후로 삼고 부를 세워서 흥량부라 하였으며 흥덕궁을 이에 소속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최충헌이 왕으로부터 제후를 의미하기도 하는 그 후로 책봉을 받고 일본 막부시대의 막부와 비견되는 부를 세웠다는 것은 신하의 지위를 뛰어넘어 왕족의 반열로서 대접을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내용의 전문가 견해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경우에는 어떠했을까요? 최궁을 진양후로 책봉할 것이니 사양 마시고 받으세요 아니 되옵니다 대왕패야 진양후 책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최궁은 진양후 책봉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황궁하오나 신은 그럴 자격이 없으므로 사양하겠사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네 이때에는 최충헌이 죽고 최후가 권력을 승계한 지 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인 최충헌의 전례에 따라서 최후에게도 후로 책봉하고 부를 설치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최후는 어찌해서 한사코 사양을 했던 것일까요? 아마 고정 8년 무렵에 후로 책봉을 받는 것이 최후로서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책봉을 받고 또 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신하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대우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공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고정 8년 무렵만 해도 최후가 아직 그런 대우를 스스로 받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이 아닌가 최후가 최충헌의 후계자로 지명되고 하는 과정에서도 동생하고의 불미스러운 관계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자기의 입지를 좀 굳히고 난 뒤에 이런 책봉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 있고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고정 21년 10월 이렇게 해서 고정은 조서를 작성한 다음 책봉사절단을 최후의 집에 보내려 했는데 조금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경화드리옵니다 최공 이제 곧 대왕표하의 조서가 도착하면 최공은 진양후로 봉해진다지요 암 경화할 일이고 말고요 이제는 최공을 마땅히 영공으로 불러야 할 것이요 그렇지요 최공이 아니면 누가 영공칭호를 드릴 것이요 강도가 생긴 이후에 가장 큰 경사를 맞이했는데 최공은 나와서 뭐라 한마디 하시지요 이제 책봉사절단이 도착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조정의 백관들이 모두 최후의 집으로 가서 축하 인사를 했는데 이때 최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보내는 책봉사신들에게 줄 예물이 없어서 왕의 책봉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최후가 개경에서 강화로 옮겨올 때 관청에서 사용하던 녹전거라는 수레를 백여대나 동원해서 자기 집에 온갖 재산을 가득 싣고 왔다는 내용을 소개한 바 있는데요 정말로 책봉사절에게 줄 예물이 없어서 책봉을 사절했을까요? 그 다음 기사를 보면 최후의 노림수가 무엇이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최후가 책봉 사절을 맞이할 예물을 갖추지 못하여 책봉을 사양하겠다고 하자 그 얘기를 듣고 전국의 주와 군에서 다투어 찾아와서는 최후에게 선물을 바쳤다 이렇게 해서 최후의 집에는 금은 보화와 재물이 쌓이고 드디어 그는 진양부로 책봉이 됩니다 최후 같은 경우도 처음에 부를 가다 바로 받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받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지금 정권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오히려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의 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천단 이후에 지금 고정 21년도에는 궁궐도 어느 정도 지어있고 방어실도 어느 정도 돼 있고 기본적인 틀을 잡혀가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부를 갖다 세우는 명분도 천도에 대한 공으로 부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천도도 정당화되고 또 천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바로 최후가 했다는 것도 확인이 되는 거고 최후가 진양후로 책봉되기 한 달 전에 한 사람의 왕족이 세상을 떠납니다 고정의 사촌동생으로 몽골군의 제1차 침공 때 몽골과 화의를 체결하는 외교 업무를 도맡아했던 회안공 왕정이 그 사람입니다 몽골에 대해서 항전보다는 화의를 중시했던 그가 설령 살아있었다고 해도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던 최후 정권 아래에서는 별 구실을 할 수 없었겠죠 앞에서 지금의 평양에 해당하는 서경지역이 피폐하게 됐다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북방 국경지역의 사정은 어떠했을까요? 고정 22년 3월에 고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서를 내립니다 의주와 정주 두 고울은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해졌고 또한 주민들이 섬으로 옮겨 들어가 있는 관계로 농사를 짓지 못했으니 고울을 다스리는 관리를 따로따로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주 부사가 의주까지 겸하여 다스리게 하라 네 전 시간에 산성해도 입보책이라고 해서 고려 조정에서 전시의 주민들을 인근의 산성이나 섬으로 대피시켰다는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의주와 정주 등 서북면 지역의 경우에는 몽골군이 쳐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주민들을 섬이나 산성으로 대피시켰던 모양입니다 같은 해 6월 최씨 지방과 왕실 사이에 대표적인 정략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태자가 지주사 김약선의 딸을 맞이하여 비로 삼았다 왕이 특별히 조서를 내렸다 국가의 비용이 넉넉지 못하니 이를 참작하여 혼인 예물은 검소하게 할 것이며 또한 재신과 추신 이하의 관리들에게 잔치 베푸는 것을 정지하도록 할 것이니라 김약선은 실권자 최후의 사위입니다 따라서 최후는 자신의 외손녀를 왕위를 이을 후계자인 태자의 비로 들인 셈이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최후는 사위인 김약선을 실질적인 후계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왕실과 최후 집안이 혼인으로 결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대왕패하!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오? 몽골군이 쳐들어왔사옵니다! 몽골군이 어디로 쳐들어왔다는 것이오? 몽골군이 안변도호부를 침범했다 하옵니다! 드디어 몽골군의 제3차 침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원나라 사서인 신원사 고려전을 보면 대병이 의주강을 건너서 황주를 쳐서 이기고 계주, 청주, 자주 등을 노력하였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의주강, 즉 압록강을 넘어서 고려로 쳐들어온 몽골의 군사를 큰 대자를 써서 대병이라고 적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도 이전에 쳐들어왔던 군사보다는 그 수가 더 많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1차와 2차 침공의 경우에는 금나라 혹은 동진을 정발하면서 더불어서 고려를 쳤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몽골의 고려에 대한 제3차 침공은 그 성격이 1, 2차 때와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2차 침입을 했다가 사령관이 셀리타이가 전사했죠 그러고서는 철수를 한 뒤에 몽골은 고정 20년 5월에 금나라의 수도 변경을 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는 동진의 수도였던 남경성을 함락을 하고 포선만로를 생포해서 동진을 멸망시켰고요 그 이듬해 2월 달에는 금나라의 황제인 애종이 자살해서 금도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동아시아에 큰 정세 변화가 발생을 한 것인데요 금을 멸망시키고 나서 몽골은 고정 21년 가을에 앞으로의 정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하는 계획을 새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금나라도 동진도 모두 몽골에 제압당한 상태였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몽골은 순전히 고려를 주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군사력을 집중하고 작심하고 쳐들어왔을까요? 그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 몽골군의 일부는 유럽 정복에 나서고 또 일부는 송나라, 즉 남송을 공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몽골의 고려에 대한 3차 침공은 남송을 정벌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고려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안병옥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몽골의 침공에 대한 고려의 대응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죽은 살레탑을 대신해 이번에 몽골군을 이끌고 온 자는 예전에 살레탑 휘하장수 중 한 명이었던 당골한 자이옵니다 아, 그래요? 개경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압박하던 그 자로군요 최공, 안변도호부가 저들에게 넘어갔다면 오랑개군이 파죽지세로 남아할 터인데 우리 고려군도 마땅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소? 이곳 강도에 대한 철통방호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군, 후군, 좌군, 우군을 이끄는 장수들과 지병마사에게 강화도의 연안을 철통같이 방어하라고 명을 내려 싸웁니다 몽골 오랑캐들이 이곳 강도의 방비가 튼튼한 것을 알고 감히 공격할 업무를 내지 못할 경우 남경이나 광주를 공격하여 약탈할 것이 뻔한데 그 대책을 속히 세워야 하지 않겠소? 폐하, 광주와 남경을 지키는 군사들은 물론 그 주민들 중 산성이나 해도로 입보되지 않은 백성들은 모두 이곳 강화로 들어오도록 어명을 내리시옵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기도 광주와 지금의 서울 지역의 사람들을 모두 강화도로 들어가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국가가 도읍으로 옮겨서 바야흐로 백성이 피피하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또 오랑캐난리를 겪게 됐다 차명이나 교수형에 처하게 될 죄인 이외에는 모두 원죄를 면제할 것이다 또한 섬으로 귀양간 사람들도 마땅한 곳으로 옮겨주고 더불어 개사년 이래 체납한 세금도 면제할 것이니 그리 조치하라 1235년 윤 7월에 북방경계지역으로 쳐들어왔던 몽골군은 지금의 평안북도 안주에 해당하는 안북부를 비롯한 인근의 여러 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서 다음 달인 8월엔 이미 몽골에 복속된 동진으로부터 또 한 개의 부대를 발진한 다음 그들을 앞세워서 함경남도 덕원 부근의 용진진과 진명성 등을 공략합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출연 임정길 유은호 김상백 이찬호 배정우 이희탁 조연철 최연철 한복현 백경훈 낭독 안찬이 해설 김석환 음악 박복규 효과 안익수 신현파 기술 이현주 음악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98편 금나라의 멸망과 몽골군의 3차 침공 이상나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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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